스마트 TV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어요? 스마트 월드 진입 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난다면 PC에서 해당 사이트로 진입하세요. 주소창에 kr.lgfstv.com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아이디 찾기를 누른 후 성,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되는 아이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메일 주소로 임시 패스워드가 발송됩니다. 확인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